돼서 사진을 찍을게요 이제 45분 후면 제 생일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이로 서른 네 살이 됩니다 나이를 좀 먹었군요 오는 해에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쓸모 있다는 것은 스위스에서 구직을 한다는 뜻인데 정말 그런 안정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올해에는 근데 되게 예감이 좋아요 생일을 기점으로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제랑 엊그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걸 보고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와 내가 2년 동안 친구를 사귀었구나 스위스에서도 친구를 사귀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힘내보겠습니다 힘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33살의 유치원 드림 목숨을 다 Agency